나 진짜 졌어요. 안 맞아서 그래요. 누가 잡아놓는 게 좋지, 누가 변하고 이런 거 나 너무너무너무 너무 싫어, 너무 싫어. 그러니까 반두시고요. 한계장 김이야말로 잘 들어가시라고 해. 제발 좀, 진짜 너무 싫어. 나 진짜 마세대표님, 노자. 아 몰라 몰라 진짜 진짜. 그냥 다행히 하세요. 진짜 나 오늘 무려 결심해서 나오지 이런 거야 진짜. 아 왔어요. 저 나와요? 계세요. 오늘도 살짝 살짝 바라만 보고 갔네. 엉덩이 시작! 내가 이래서 변호사가 너무 싫어. 아. 벌써 하면 법칙이지 몰라. 저 때문에, 저 때문에? 변호사님. 저 변호사님. 왜 나 때문인 거지? 야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? 너 때문이야? 아 진짜 다들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왜 애를 이 시경으로 만. 이번엔 다른 것 같아. 항상 아무것도 안 civ지나. 정말 너무 많아. 진짜 멀리. 끄란하게. 두근거리는 가슴 때문에 승인해요 내 사랑에 빠진 너는 내 기억에 숨질 수 있게 해줘요 뭐 어떡할 것 같는지 뭐라도 해야지 내가 다시 휴가가 아니 그러면 휴가 진짜 엉망치 차이에서 회의 진행이 안 돼요 회중급을 주고 난 이따가 아 좀 진짜 우리 회의 좀 합시다 회의 좀 아 시끄러워 죽겠어요 아주 그냥 야 찍지마 조금씩 생긴 조금 주문을 갈고 있네 나를 돌아볼지도 몰라 아 여기가 춥득질이냐 아 그냥 갈까? 나도 가지 못해 내가 진짜 피어나서 처음 느껴본 그 망신 수치심 그 불명의 그 억울함은 진짜 오늘은 말해볼 거야 내가 언제 해 진짜 뭘 놓칠 거야 진지해요 널 먹지지 말아요 늘 먹여지는 내 못대로 야 보기 내가 진짜 너때문에 말도 말도 섞고 싶지 않은 놈하고 내가 늦때문에 진짜 진지해요 내가 뭘 또 잘못했냐 내가 뭘 또 잘못했냐 너는 그냥 다 잘못이야 잘못한 자체야 바로 내가 언제 볼라도 내가 뭘 다 잘못된 거야 실수를 했냐 너는 그냥 다 실수야 실수 내 자체야 바로 000가들 such amazing ㄹㄷ ㄹㄷ ㄹㅇ ㄹㄷ ㄹㄷ гли ㄹ 아멘